자, 제 구령에 맞춰서 갑니다. 제 구령에 맞춰서. 빨리 하세요. 제 구령에 맞춰서. 빨리해. 빨리해. 어머니 왜 이렇게 웃으세요. 어머니. 빨리하라고 또. 어머니 왜 이렇게 웃으세요. 아니 시간 꺼지 마. 시간 꺼지 마. 네, 알았어요. 괜찮아요? 자, 제 구령에 맞춰서. 그냥 가요. 어머니. 뭐야, 감성하게. 뭐야. 어머니. 아니 떨어지시면 허리 다칠까봐. 심겨요, 감성하게 심겨. 자, 하나 하면 일어나십니다 앉았다가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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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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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럴 거면 안 해. 으악. 으악. 감성하게 심겨. 어머니 심겨. 어, 빨리 집에 가라. 자, 자. 둘. 우와. 으악. 으악. 어, 30대 잘한다. 셋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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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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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퍼. 다시. 하나. 자. 둘. 일어나셔야죠. 네? 일어나셔야죠. 조만간에 저거. 일어나셔야죠. 자, 다 서. 빨리 빨리. 자, 일어 서. 더 빨리. 오케이, 자, 자. 자, 자, 일어 서. 일어. 자, 일어 서. 일어. 일어. 하하하하하. 손소방성. 손소방성. 여성용으로 나중에 바꿔드리겠습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이 팀 아까워요. 아니에요. 내가 예상했던 거예요. 무슨 예상을 하셨어요. 이제 떨어뜨려서 내가 굴는다는 거. 예상했었기 때문에. 몇 킬로나가세요. 몇 킬로나가세요. 잘 모르겠는데 거의 제가 70킬로는 넘는 것 같아요. 사회 말대로 한 80킬로 나갈 거예요. 나 안 닿아 먹거든요. 그것 때문에 지금도 병원 가봐야 돼요. 많아요. 물어보지 마세요. 어머니 좀 아깝지 않아요? 남선생님이 아깝지 않아요? 남선생님이 날 못 들어요. 기운이 약해서 내가 무게가 많이 나가요. 남선생님이 아주 단단하신데요. 아파서 내가 무게 빠져 그렇게 많이 나가요. 제가 지금 하천은 아닌데 당첨이 좀 약해요. 자 이번에는 파이널 경기예요. 마지막 경기입니다. 이게 두 분이 이게 화합이 잘 돼야 돼요. 없고 단 한 점을 돌아서 1등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. 들어오실 때 깃발을 먼저 뽑아주시면 돼요. 깃발을. 내가 여기에 베cia. 여기 위에 도시리를 하고 싶어요. 아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어머니 뭐 하시는데요? 뭐하시는 거예요? 어머니 괜찮으시죠? 아니 괜찮아요. 괜찮지 않는데 내가 이거. clot을 보였고. 안 주면非常的 많이 안 줍을 거예요. 아빠 보세요. 나와 선생님 괜찮으시죠? 네 괜찮으시죠? 뭐야 후보는 대란quin 정도. 한 입 입 자 supers 주죠. 와 Acting 못 했었어觉. 화면 이렇게 웃으세요. 엄마님 imp Mi 물으니까 아니 말 Hause. 자 준비하시고 3 Beneak 왜 이렇게 웃으세요.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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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먹으세요 질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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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뽀! 이거 어떻게 될 거야? 뭐야! 나 어떻게 됐어! 어떻게 됐어! 아이고, 누구세요?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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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아니, 그렇게 안 드려고요. 끙끙끙끙해 가면서 그 올 줄은 얼마 전에 그래도 그거 안 받고 돌아올라고 그 의지, 그것만은 화상하다 이럴 생각에 들어가더라고요. 어머니 화이팅! 자 꼴찌 면해야죠 꼴찌 면해야죠 꼴찌! 꼴찌는 면해야 되겠다 꼴찌 꼴찌가 아니라 나는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아이고 어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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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거저러져 아실만 아실었잖아 아실만 안실러가